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홍채 홍보대사 다수의 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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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. 감사합니다 그 세월은 어찌 사셨소 처음 보기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가만히 손 잊고 살았던 반만은 우리 부대여 불빛 꺾어 물던 즐거운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어머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박수 노래 듣고 오셨군요 나야 오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객기 추린 베자푸가 마가지 배채우시던 세월은 어찌 사셨소 저 봄기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가만히 손을 잊고 살았던 한만은 우리 부대여 불빛 꺾어 물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 물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정보이였소 부대여 어머님 아버님은 보리 고개를 다 겪으셨지요? 부대여 부대여